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티의 TC1 타임코드 제네레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타임코드 제네레이터는 간단히 말해서 싱크를 맞추는 장비인데 예를 들어 다큐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녹화를 돌리는데 이걸 나중에 싱크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현실적으로 박수로 싱크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타임코드 제네레이터를 사용해서 각 카메라의 타임코드를 동기화하고 나중에 편집해서 각 카메라에 저장된 타임코드로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임코드 제네레이터를 이용하면 카메라가 녹화 중에 아니어도 카메라를 껐다 켜도 타임코드는 이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촬영 전에 모여서 한 번만 동기화시켜주면 돼요. 우선 타임코드 동기화 방법을 알기 전에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가면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키트는 총 3개의 제네레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즉 총 3대의 카메라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만약 나는 2대의 카메라만 동기화시키면 된다 하면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어쨌든 제네레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무게 또한 상당히 가볍고요. 전면에는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창이 있고 여기서 현재 타임코드와 각종 설정들을 표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전원부와 각종 설정을 만질 수 있는 조작 다이얼이 있고 전면에는 마이크 캡슐이 있는데 3.5mm 마이크 입력 단자가 하나만 있는 카메라에 연결했을 때 타임코드뿐만 아니라 오디오 입력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뒤쪽에는 C타입 단자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품을 충전할 수 있고 하단에는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핫슈가 있는 카메라에는 핫슈 마운트를 이용하고 핫슈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봉되어 있는 벨크로 타입의 스티커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데이티 TC1 타임코드 제네레이터를 사용해서 타임코드를 동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케이블을 이용해서 카메라와 TC1 제네레이터를 서로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제네레이터 설정에서 라인 아웃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로 각 카메라의 설정에서 타임코드 동기화를 준비해주세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A7S3는 메뉴에 들어가서 영상 설정 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7번에 있는 TC-UV 항목으로 들어와주세요. 기본값으로 타임코드 런이 렉 런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프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타임코드를 프리셋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나와서 가방 모양의 항목으로 들어간 다음 7번의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주세요. 여기 TC 표시 설정이 있는데 이걸 카운터가 아닌 TC로 바꿔줍니다. FX6는 메뉴 버튼을 길게 눌러서 TC 미디어 탭으로 들어가주세요. 타임코드 항목에서 모드를 프리셋, 실행은 자유실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카메라 옆에 TC 버튼을 인 방향인 위로 올려줍니다. 세번째로 전용 앱을 열어서 카메라와 제네레이터의 프레임을 동일하게 맞춰주고 싱크 아이콘을 터치해서 타임코드를 동기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동기화가 잘 되었는지 카메라와 제네레이터의 타임코드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카메라가 두 대 투입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제네레이터도 두 대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1번 카메라에다가 제네레이터 하슈에 장착을 해놨고 동봉되어 있던 케이블을 이용해서 FX6는 TC 인아웃 단자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스위치는 위로 인 단자 쪽으로 올려놨고요. 그러면 이 카메라와 제네레이터는 서로 케이블로 유선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A7S3 봐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슈 위에다가 제네레이터 장착을 해놨고 추가로 별도 구매해야 되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A7S3는 멀티포트 이쪽에 타임코드 입력을 받거든요? 유선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전원 켜주세요. 타임코드 양쪽 다 전원을 켜주시고 그리고 카메라의 전원도 켜줍니다. 자 이렇게 두 카메라의 전원을 켰으면 그 다음으로 뭐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설정,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가 타임코드를 받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일단 A7S3는 여기 TC 메뉴로 들어와서 그리고 프리런으로 바꿔주고 프리셋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TC 표시 설정을 카운터가 아니라 TC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위쪽에 타임코드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제네레이터에도 타임코드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FS6 여기 메뉴 버튼을 길게 꾹 눌러서 전체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TC 미디어에서 타임코드를 프리셋 그리고 자율 실행으로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타임코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 제네레이터에도 타임코드 흘러가고 있어요. 둘이 똑같고요. 그리고 오디오는 데이티의 데오스 무선 마이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 수신기 없이 내장 레코딩으로 오디오 딸 거예요. 이게 좋은 게 같은 데이티 제품이고 또 이 마이크에 타임코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제네레이터를 연결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딱히 설정해 줄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실제 슛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1번 카메라에 있는 타임코드와 2번 카메라에 있는 타임코드 그리고 저 무선 마이크의 타임코드 이 세 가지의 타임코드를 동일하게 똑같이 연동을 해줘야 나중에 싱크를 맞출 수 있겠죠? 어플을 실행시키면 돼요. 이거 다 제 앞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TC1 박스 두 개 켜놔 가지고 연결이 됐고 무선 마이크도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근데 세 개 다 타임코드가 따로따로 놓으니까 어플에서 싱크홀 터치해주고 지금 카메라 프레임 이거 23.98 프레임 이것도 23.98 프레임으로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싱크 잠깐 기다리면 끝! 자 이제 타임코드 동기화가 끝났습니다. 볼까요?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거 2분 14초, 15초 2분 17, 18 뭐 이렇게 똑같아요. 아이고 자 이것도 2분 지금 25초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동시에 같이 모아놓고 보면은 타임코드가 세 개 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아요. 저 앞에 있는 카메라 두 대와 이 마이크 싱크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슛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는 무대이고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카메라는 무대 정면에서 원테이크로 고정샷으로 갈 거고요. 2번 카메라는 미러리스 카메라에다가 배터리가 이런 FX6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하이라이트만 촬영할 거예요. 그리고 2번 카메라는 다양한 앵글을 위해서 위치도 옮기면서 촬영을 할게요. 자 지금 1번 카메라 계속 녹화 아까부터 돌아가고 있었고 이제 2번 카메라 어 이쯤 되면 하이라이트겠다 해가지고 지금 녹화 들어갔어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끝났다. 이제 녹화 끊어야 되겠죠? 녹화 끊었습니다. 이제 2번 카메라 감독님이 막 열심히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서 다시 어 이쯤 하이라이트다 해서 녹화를 시작을 해요. 자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 막 2번 카메라는 촬영하고 있고 1번은 원테이크로 아까부터 풀로 촬영하고 있고 두 번째 하이라이트도 끝났어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끄고 지금 2번 카메라는 계속 녹화를 했다가 끊었다가 여러 번 나눠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또 3번 세 번째 하이라이트 녹화 들어갔고 또 세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이 끝났어요. 자 녹화 끝! 벌써 이 2번 카메라는 녹화를 3번 끊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2번 카메라에 배터리가 다 닳아서 이제 이거 전원을 끄고 카메라 전원 끄고 배터리를 빼고 새 배터리 끊어가지고 다시 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타임코드 싱크 맞춰줄 필요 없어요. 왜냐? 카메라에 배터리는 교체했지만 이 제네레이터는 켜져 있는 상태로 카메라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네레이터에서 돌아가고 있던 타임코드가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하고 네 번째 하이라이트 녹화 시작!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하이라이트도 녹화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는 또 배터리도 교체를 했어요. 이제 끊어 볼게요. 만약에 이거 제네레이터 없었으면 이 2번 카메라가 녹화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이 1번 카메라 쪽으로 와서 그렇게 박수를 치거나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겠죠?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 현장이 막 킨텍스예요. 엄청 넓어. 이 1번 카메라로 언제 다시 와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그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2번도 원테이크로 간다? 아 그러면 메모리 낭비, 배터리 낭비죠. 그래서 지금처럼 타임코드를 동기화한 상태로 그냥 각자가 알아서 1번은 고정으로 찍고 2번은 알아서 하이라이트만 녹화하세요. 위치 옮기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찍었어요. 배터리도 교체했고 과연 이게 타임코드가 잘 동기화가 돼서 편집단에서 싱크가 잘 맞춰지지. 이제 확인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타임코드를 어떻게 동기화하는지 보여드린과 동시에 이 타임코드들이 제대로 연동이 되었는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우선 FX6 이거는 원테이크로 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파일이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티의 테오스 이 무선 마이크도 한방에 원테이크로 갔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2번 카메라 A7S3는 중간중간 계속 끊어서 갔죠. 그래서 파일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리고 3번과 4번 이 두 사이에는 중간에 배터리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파일을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전부 다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클릭.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멀티 카메라 소스 시퀀스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 그럼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간 코드라는 게 있죠. 이게 타임코드거든요.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새로운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우측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타임라인에서 열기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주세요. 끝났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싱크 맞춰진 거. 이거 아까 FX6 고정캠으로 원테이크로 갔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데이티의 무선 마이크. 내장 레코딩 들어간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개. 이게 2번 카메라. A7S3 타임코드에 맞게 각각의 위치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디오도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겠죠? 밑에 싹 다 지우고 빈 트랙 전부 다 지워주고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살려야 된다. 비활성화.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죠. 여기서도 이렇게 앉는 건데 고정캠 비활성화 해주면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고 또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 또 앉죠. 이거 다시 1번 캠 비활성화. 딱 갔을 때 이어지고 그리고 이 3번과 4번 이 사이에 배터리 제가 교체했었죠. 이렇게 누르고 다시 가서 앉는 장면입니다. 비활성화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앉는 거 잘 이어지죠? 다시 이거 끌어갔을 때 너무 정확해요. 진짜 이거 타임코드 할 줄 아시면 이런 큰 행사 같은 거 촬영 갔을 때 또는 이제 각각의 카메라가 다 따로따로 놀 때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타임코드가 필요한 상황과 어떻게 타임코드를 동기화하고 또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데이티 T-C1 타임코드 제네레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는 배터리인데 2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하고 완충 후 사용시간이 최대 2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촬영 시작할 때 타임코드를 동기화하고 그날 하루는 이 제네레이터를 끄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카메라의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잠시 쉬는 시간에 카메라를 끈 상태로 있다가 다시 켰을 때 타임코드를 처음과 같이 계속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하려면 이 제네레이터는 켜져 있는 상태로 카메라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용시간이 28시간이니까 뭐 걱정 없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무선 연결이에요. 블루투스 5.0을 지원해서 최대 무선 연결 거리가 약 80m이고 2.4GHz 대역으로는 최대 약 10m까지 무선 연결이 가능해서 전용 앱을 이용하면 최대 20대의 제네레이터를 무선으로 손쉽게 동기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72시간 기준으로 1프레임 미만의 오차율이기 때문에 정확성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박수로 오디오 싱크를 맞추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타임코드 제네레이터가 필요하다면 데이티의 TC1 추천드릴게요. 사용시간도 길고 정확성도 좋고 무엇보다 무선으로 서로 손쉽게 타임코드를 동기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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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